제가 그냥 딱 한 마디 했잖아요. 시신 변주가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 저는 거고라 있으세요. 인간 비타민인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 인간 에너자이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러가세요. 미소린이, 미소린이 어떻게 들었어요? 미소린이한테 다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미소린이 살짝 저희들이 맛보기로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미소린이한테 놀랐지? 네. 이 정도로 할 줄 몰랐지? 네. 그런데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네. 네. 우리도 풀기 어렵다는 이 플루트를 우리 미소린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악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운 건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나진 않지만 엄마가 5살 때부터 소리를 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5살 때부터 이 플루트로 소리를 냈다. 네. 이거 솔직히 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하죠. 우리 미소린이 어머니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무술 엄마입니다. 네. 제가 플루트 전공해서 플루트로 태교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더니 소리가 플루트 노래를 많이 익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그 저 왜냐면 이제 그 플루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태교의 어떤 힘이 좀 있는가 봐요. 진짜 있나봐요. 아무래도 뱃속에서 엄마가 항상 그 플루트를 연주하셨을 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 예. 네. 네. 그럼 강호동 씨 어머니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드신 거야. 네. 네. 오빠가 이름도 음악적인 나이로 잘 알아 해가지고 노래 미파솔. 그래서 미솔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 네.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서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정말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선배로서 어떤 영혼을 잊지 못한 음악이 이미 가져야 될 어떤 등망이라 그럴까요.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어떤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도 마음을 심어주고 좀 조만화하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금 하는 것처럼 예쁜 마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반라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솔이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1승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혼자 늘 플루트 솔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 언니와 같이 함께 무대 서 계겠습니다. 콜라보. 바이올린 여신과 플루트 신동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되는 만큼 박수가 필요합니다. 지금로 mornings 아마도 처음이 과부하열 주친의 연주가 펼쳐질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